엠코르셋 인데요 이 기업은 아 그거였구나 이 기업이 이제 속옷 관련 업체인가봐요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속옷이 없구나 코르셋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추가하는게 딱 드러나네요 엠코르셋 코르셋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였네요 그냥 저는 제 처음에는 모를 때는 제약업종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백신인가 이 생각에 있었는데 놀랐어요 모델 이 사람 유명한 모델이죠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 tv를 잘 안봐 가지고 유명한 사람 맞죠 컨텐츠 남아있고 이 이름은 뭡니까 광고모델 이 고용할려면 비싸지 않나 돈이 꽤 나갈 것 같은데 짜짜짜 뭐 지금 r&d 역량 뭐 중국 아시아 시장 브랜드 파워 뭐 이런 데 중요한 거 없죠 문영우 아 요게 이제 삼성 삼성 쪽에서 나왔던 의류 관련 주네요 어쩐지 좀 돈이 있어 보이더라 광고모델 저런 거 비싸잖아요 삼성 물산 삼성 물산 이런 걸 다 하죠 제일 모직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인어웨어 엠크로스 단에 이런 것들이 있다 회사는 좀 됐습니다 1999년이면 자본거 54억으로 광고모델 저거 엄청 비쌀 건데 이런 연구는 중요하게 볼 필요 없죠 근데 요 단어는 한 개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홈쇼핑 결국에는 캐시카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홈쇼핑 시장에서 독점 판권을 지금 판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니즈 형성한다 원두브라 속옷이라 속옷메이커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홈쇼핑에서 본 것 같아요 챈을 넘기면서 국면도 뭐 이거 있는다고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일부러 광고모델을 조금은 좀 섹시한 사람을 쓰는 거죠 패션 시장 언더웨어 시장 성장 꾸준히 자기들 단에는 성장해왔다 이 말입니다 성장해왔고 S사 N사 매출 4위 아직까지는 좀 커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부진하면 속옷을 눈이 안 보이니까 얘가 홈쇼핑에 나왔어? 아 미란다 커 미란다 커 아 이게 히트맨가 봐요 이게 잘 팔리는가 봐요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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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을 할까? 이런데 속옷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경기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속옷도 패션이지만 우리가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경기가 일단 회복되어야지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뭐 이거를 지금 채널을 여러 개 뚫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상승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주가에 대한 큰 상승을 조금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에 대한 하락폭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급락 후 찬 양봉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거래를 좀 더 트울 수 있는 양봉이 좀 형성돼줘야지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